오마이갓 오마이갓 어디가 어디 붙여준 밴드가 진짜 요즘 내가 되게 편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거죠 아 나 요즘에 되게 행복했구나 정말 한국에서 진짜 편하게 살았구나 진짜 사실 맨땅에 했죠 저도 한 10년 전 제가 이제 연기 시작할 때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어디선가 기다리고 내일 기다리고 내일은 뭐하지 네가 부러웠어 네가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 나한테도 너처럼 해줬다면 비겁해 보여 비겁한 거 근데 그때 시절을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되게 의미있는 이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이렇게 하는게 다시 예전 생각도 들고 미호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집에 살게 된다 또 다음 시간에 렛츠고 여기저 embrace 여기저기 다 철아한 또 달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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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는 눈으로 그렇게 뛰냐 같이 뛰어야지 뭔 일인지 얘기 다... 아 신났다! 근데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. 날씨도 그렇고... 잠도 좋아질 거야, 따뜻해질 거야.